함께하면 덩달아 즐거워지는 사람들이 왔다. 한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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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. 뱀이다. 뱀이다. 우리말 실력 뽐내겠습니다. 자신 있으세요? 수준이 다들 비슷하신 것 같아서 네. 다령하겠습니다. 끝까지 가봐야겠죠. 이종욱 씨. 방금 문제는 놓쳤어요. 녹화자가니 좀 덥네요. 잘할 수 있게 힘 좀 주세요. 아자 아자. 네 분의 대결 흥미진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 7시 30분 우리말 겨루기 많은 시청 바랍니다.